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자꾸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숫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거를 아주 정직하게 치르게 되면 이 숫자, 저 숫자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짝같이 하더라도 전산 조작의 흔적들은 남게 마련입니다. 마치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배추잎 투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발견된 것 같이 모든 불법은 어디에선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그런 흔적을 깜짝같이 제거할 수가 있지만 운이 나쁘고 또 너무 많이 한 경우에는 도처의 그런 작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흔적들을 모으다 보면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선거 전과 후에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그런 숫자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된 선거인수입니다. 이 선거인수는 유권자 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치르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를 들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을 가정하면 총선이 실시되기 전인 3월 24일날 확정된 유권자 수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투표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권율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정된 수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바뀌게 되면 투표율도 바뀌고 기권자 수도 바뀌게 됩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를 확실하게 정함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동되지 않는 유권자 수인데 선거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뭔가 흙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4.15 총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확정된 유권자 수가 바뀝니다. 선거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전문가들은 서버의 전산 데이터가 선거 전과 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문제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면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무려 130여 군데에서 이렇게 선거 전 후에 선거되어 있다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4.15 총선에서는 언제 그러면은 확정된 유권자 수가 결정되는가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을 기준해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같은 18세라도 3월 25일 출생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3월 24일이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대선 이번 총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정된 유권자 수는 몇천 몇백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합니다. 확정된 유권자 수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시스템 전문가가 제보하는 바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구 가운데 130여 군데에서 이런 전산 조작으로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점검물들이 발표됩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인지에 가장 손을 많이 만지게 된 것은 바로 확인하기가 힘든 거소투표라든지 선상투포입니다. 예를 들면 거소투표라는 것은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도 좀 귀찮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 장액의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되면 이제 거소투표 자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다 겪으면서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리송한 교수는 선상투표입니다.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 시시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두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투표죠. 그런데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전과 선거 후에 상당한 그런 데이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방문하게 되면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들어간 다음에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 중에서도 서울시 동대문 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 수 460명,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 수도 8명, 총합은 468명이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거소투표하고 선상투표를 한 사람이 468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개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니까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거소선상투표자 수가 466명이 나옵니다. 466명이. 그러니까 선거인 확정 명부에는 468명, 개표 상황 선거인 수는 466명.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468명인데 선거 이후에 확인된 것은 466명으로 차이가 2명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거소선상투표 유권자 수가 감소한 만큼 또 다른 유권자 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스템 개발자로서 이 문제를 제보한 B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투표교와 지역부의 전체 유권자 수는 선거 전과 후에 일치해야 됩니다. 거소 및 선상투표 유권자 수가 감소한 만큼 다른 유권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이게 다른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해 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전산조작의 증거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인위적인 전산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선거의 기준이 되는 유권자 수의 조작은 인가된 전산기술자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왜 선거 전과 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가 부분에서 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스템 개발자인 B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선거 전에 유권자 수와 선거 후에 유권자 수가 발표 자료가 다른가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끝자리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의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흔적이 계속 남기 때문에 뭐 투표가족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확정된 그런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의 유권자 수는 일치해야 된다. 이 점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런 선거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